날씨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충분인데요. 어제 저녁부터 내리던 비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빗방울이 멎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서울 14도, 부산 대구 20도, 광주 제주는 14도, 강릉은 17도 예상되고요.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대구 15도, 광주 11도, 제주 13도, 강릉 11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한 덕에 서울 경기를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이외에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